Q. 귀를 오늘 여러분들은 대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달 좀 넘게 해외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는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오늘이 해외의 일정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이 그 해외 일정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아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늘이 정말 triste 진짜 아쉽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요 여러분이 정말 최고 이때부터는 그 해외 일정의 마지막 날이 정말 최고로 잘 지내주실 것 같아요 그동안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가장 좋은 상황은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지금 시작해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, 다음,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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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다음, 다음, 다음 다음, 다음, 다음 팔꿈치에 들어! 너리 본다. 심지어 지금... 시작식! 너리 잘 돼요. 오케이. 아... 이따 이... 이 여정 저희 여정